TUM H1 레코드를 USB 마이크나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지금 이렇게 PC에 USB로 연결해서 녹음하고 있어요.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사용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몇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저 PC나 맥에 연결하려면 USB 케이블이 있어야 하는데요. 5핀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사용하면 됩니다. USB 케이블을 연결하고 H1 전원을 켜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오디오 IF를 선택하면 됩니다. 두 번째 메뉴에서 PC 맥을 선택하면 퍼스 파워 또는 배터리를 사용할 것인지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USB로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USB 전원으로 작동하니까 첫 번째를 선택하면 배터리가 없어도 작동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화면에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입력 레벨은 수동으로 맞추는 것이 좋으니까 오토 레벨은 어프로 해두는 것이 좋고 리미터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잡음이 적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녹음을 한번 해 볼까요? 프로그램은 오더 시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일단 오디오 설정에서 레코딩 장치를 줌으로 선택을 해 줍니다. 그리고 레코딩 채널을 모노로 선택합니다. 이것을 왜 모노로 하는지는 좀 있다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마이크 레벨 미터를 오른쪽 클릭해서 모니터링을 시작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체크 하나 둘 셋. 그럼 이렇게 레벨 미터가 움직이는데요. 먼저 입력 레벨 그러니까 개인 설정을 해 줘야겠죠? H1 입력 레벨 다이얼을 돌려서 피크 시에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12 정도가 되게 맞춰 주면 됩니다. 마이크 테스트 체크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체크 체크 체크. 마이크 테스트 체크 하나 둘 셋. 이렇게 최대로 올라갈 때 마이너스 12 정도가 되도록 맞춰 주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녹음을 하면 되겠죠?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OBS에서도 테스트를 해 볼까요? 설정에 들어가서 오디오 마이크 장치를 줌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체크 마이크 테스트.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스테로로 들어갔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소리 위주로 사용할 것이라면 오디오 고급 설정에 들어가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패닝을 하고 모노를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왜 모노로 하는 것이 좋으냐면 H1 자체의 마이크가 캡슐이 두 개인 스테로 마이크인데 지금처럼 일반적인 목소리 녹음할 때는 한쪽만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H1 마이크가 사실 이런 목소리 녹음하는 용도라기보다는 ASMR이나 필드 레코딩 용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또 지향성 마이크도 아니라서 목소리를 스테로로 녹음해 버리면 소리가 상당히 산만하게 들립니다. 오디오 시티에서 스테로로 녹음을 해 보겠습니다. 채널을 스테로로 하고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체크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그리고 말하면서 이렇게 조그만 움직이면 좌우로 소리가 왔다갔다 하겠죠.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이것을 재생을 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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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그리고 말하면서 이렇게 조그만 움직이면 좌우로 소리가 왔다갔다 하겠죠.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그리고 이렇게 스테로로 녹음한 것을 모노로 다운믹스. 그러니까 하나로 합쳐 버리면 위상 문제 때문에 음질이 안 좋아지니까요. 아예 처음부터 모노로 녹음을 하거나 스테로로 녹음했다면 편집할 때 모노 채널을 두 개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녹음했던 스테로 트랙을 오른쪽 클릭해서 스테로를 모노로 분할. 그럼 이렇게 모노 트랙 두 개로 나눠지니까요. 한쪽은 음소거를 해 버리거나 아니면 삭제를 해 버리면 되겠죠. 플레이 해보면 소리가 가운데서 나게 되니까 훨씬 덜 산만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체크. 체크.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그리고 말하면서 이렇게 조그만 움직이면 좌우로 소리가 왔다갔다 하겠죠.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그리고 DAW 같이 아시오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녹음하려는 경우에는 줌 전용 아시오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아시오 드라이버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다운로드는 줌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안정적으로 녹음을 하려고 한다면 아시오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 녹음 할 때는 이런 팝필터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렇게 파야름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이런 폼 재질의 팝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거 꼭 줌에서 나오는 전용 제품으로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 마이크용으로 나오는 스폰지 재질로 된 팝필터도 대부분 사이즈가 잘 맞습니다. 자 그리고 3.5mm 입력에 마이크를 연결해서 USB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라발리에 마이크나 카메라 외장 마이크 같은 것들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핀마이크부터 연결해서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지금 라발리에 마이크를 줌 H1에 연결해서 USB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이번에는 카메라 외장 마이크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지금 카메라 외장 마이크를 줌 H1에 연결해서 USB로 녹음해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체크 하나 둘. 자 이렇게 줌 H1 3.5mm 입력이 플러그인 파워를 지원하기 때문에 외장 마이크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마이크를 PC 단자에 직접 연결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음질로 녹음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USB 인터페이스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구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uhh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